나를 찾고 나를 키우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미래를 이끄는 나를 만난다. 지난 22일에서 23일 이틀 동안 방화글린공원에서 제10회 드림잡 및 제6회 학부모 진로잡을 개최했습니다.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22일 금요일 지역의 중학교 1학년 3천여 명이 23일 토요일에는 지역 내 초등학생과 학부모 2,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. 올해는 드림런이라는 주제로 탐색, 개발, 경험, 상상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117개 기관 16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됐으며 특히 로봇, 인공지능, 가상현실 등 미래의 신산업과 첨단산업을 체험하며 학생들의 호기심을 채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. 한편 강서구는 2014년부터 학생들이 꿈과 길을 찾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드림잡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.